매물 번호 J-050 소재지 통영시 한산면 해소리 건축물 정보 철근 콘크리트 구조 면적 토지 면적 357평 1178제곱미터 전용면적 104평 343제곱미터 세용 승인일 2013년 8월 건축물 방향 남향 거실 기준 내부구조 건물 1 객실 6개 관리숙소 2개 커피숍 건물 2 방 1개 주방 거실 욕실 건물 3 룸 1개 주방 1개 남방수도 전기보일러 상수도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주차대수 10대 거리 형태 매매 매물 설명 해당 매물은 거제시 한산면 진두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펜션 매물입니다. 진두마을은 한산도 본섬의 다운타운으로 각종 편의 시설과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어서 한산도 섬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산도 섬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동네이며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인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산도에서 평생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꿀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한산면 상업지역인 진두마을에 위치한 땅값과 건물 시세보다도 너무 저렴한 금액으로 나온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거제시 동부면 가베리와 해상교량으로 추봉도를 연결하고 다시 한산도를 지나 통영 도남동까지 교량으로 연결하는 국도 5호선 연장이 확장되어서 한산도 연료교 완공 시 교통 여건이 매우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차후의 지가 상승이 불보듯 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펜션 및 커피숍으로 연평균 매출액이 약 7천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산도 섬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면서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노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많은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하였으며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산면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생활권도 너무 좋고 에메랄드 빛 봉함의 수욕장이 근처에 있어서 물놀이 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섬 안이 조용하고 복잡하지 않아서 힐링도 되고 주변에 낚시하기 좋은 곳이 많아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진두마을에는 그동안 한산도 앞에 있는 섬들의 교통수단인 카페리가 들렀다 가는 시설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업촌 61300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크게 변화가 되었으며 진두항 다목적 센터를 신축하여 진두항에서 인근 섬까지 가는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며 앞으로는 진두항에서 통영까지 카페리가 다닐 수입도록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하니 앞으로 더욱더 발전 기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장점들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매물이지만 펜션과 커피숍, 본 건물 뒤에 넓은 텃밭과 잔디 정원 그리고 독채 민박 플러스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있어서 더욱 매력적인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매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정상과 서비스를 다하는 고객님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